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알리에서 현재 7,700원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싱코 라벌리에 마이크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해서 구매해 보았는데요. 제가 전에 싱코에서 나오는 샷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은 소니 A6400 카메라에 직접 연결했고요. 케이블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아주 편해요. 작은 버튼셀이 들어가고 단자는 3.5mm 4극으로 되어 있는데요. 3,4 극 자동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5mm 입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폼 재질의 팝필터 2개하고 데드캣도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라벌리에 마이크 몇가지 하고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대충 여기다 클립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싱코 라브 S6E 라벌리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싱코 라브 S6E 라벌리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번에는 데이티사의 브일라브 라벌리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데이티사의 브일라브 라벌리에 핀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것도 단자와 사극으로 되어 있구요. 사극 삼극 변환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데이티사의 브일라브 라벌리에 핀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싱코 라브 S6E 라벌리에 핀마이크입니다. 싱코 라브 S6E 핀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싱코 라브 S6E 라벌리에 핀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제 이번엔 소니 ECM LV1 라발리에 마이크 입니다. 이게 스테레오 마이크죠. 근데 얘는 케이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3.5mm 연장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소니 ECM LV1 스테레오 라발리에 마이크 입니다. 다시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싱코라브 S6의 라발리에 마이크에요.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제 목소리가 오늘 약간 좀 쉬웠는데요.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싱코라브 S6의 라발리에 마이크 입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이번에는 보야 BY-M1 라발리에 마이크 입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 소리는 보야 BY-M1 라발리에 핀마이크 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4극 3극 변환 기능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A6400에 바로 연결하니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4극 3극 변환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보야 BY-M1 라발리에 핀마이크 입니다. 마이크 테스터나 둘, 체카나 둘.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보야 것 보다 이게 더 음색이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아무튼 가성비로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